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주인이 이렇게 보면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어디 가면 스리랑카 노동자들 와서 그래서 다 잘립니다 시리랑카 취업하는 노동자를 별로 안 알아줘요 일은 안 하고 맨 머니만 밝힌다고 두 번째 정직해야 돼요 한국 사람한테 한 가지만 거짓말하면 끝입니다 대화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끝입니다 우리 남카시하고 삼마 씨를 지난 열흘 동안 훈련을 제가 합니다 5분만 늦게 와도 너 죽을래? 이게 진짜 죽을라고 환장했나 약속 안 지키면 너 두 번 다시 안 만나 여러분 거짓말이 뭐예요? 두 번째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 정직해야 돼요 영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그냥 칼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그냥 칼입니다 1분만 시간 안 지켜도 1분만 시간 안 지켜도 약속 안 지키는 건 약속 안 지키는 건 그건 아주 당연한 거고 이런 말 듣는데 창피하지 않아요? 아니 왜? 이것은 우리가 하면 이제 그 길이 나까지 여기들은 혹은 우리에게 힘이 났는 것 같은데 우리도 안 지키는 게 원래는 사이에smiend을 이렇게 안 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기사로 우리에게 힘이 났는데 우리에게 Player는 안 지키면 우리에게 일도가 우리에게 수행하기 우리에게는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얘기하라고 우리에게는 지키는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지키는 우리에게 진심을 우리에게 그럼 부족합니다 왜 우리는 denn 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게 여러분 근면이란 말이에요. 정직하셔야 돼요. 그리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. 어떤 일이 맡겨놓으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. 근데 일하는 책임은 안 지 돼. 쓸데없는 변명만 들으면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뭐하고. 나에게 떨어진 거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. 우리의 삶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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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야 돼요.